오늘 뜯기 신공으로 만들어진 된장 고추장아찌 놀랍다 가공할만한 고수의 기술 심지어 과학적입니다 보이는가 고추장아찌 속에 담긴 된장 양념이 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품 장아찌의 탄생 찌판하지 않을 소냐 좀 자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물론 느낌보다는 아삭아삭한 것 같아요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고수의 절대내공 나물 반찬에서도 엿볼 수 있나니 감칠맛 나는 호박나물에서 찌나물까지 그 종류만 해도 수십여 개 식객들 오늘 확강 제대로 한다 어우 부럽다 호박나물이 쫄깃쫄깃하다고 다 말렸네 말린 거라 생 호박 볶는 거하고 맛이 틀려요 좀 꼬들꼬들한 맛이 있죠 그렇다 1년 12달 제철에 나는 나물을 수일간 햇볕의 자연 건조에 사용한다는 사실 고간도 이중으로 철저하단다 이렇게 두 번 넣어야 해요 바늘구멍만 있어도 거기서 공기가 들어가서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안전하게 공지를 두 번 넣어요 이렇게 제철에 따서 건조시킨 나물들이 가득 요실로 어마어마하다 무슨 약방 같아요 한약방 3년간 보관해온 호박나물에서부터 4년 된 시래기나물 어디에 눈을 돌려도 건조된 나물로 그득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따로 없다 하겠다 사정이 이러하니 천만 대군이 몰려와도 끄떡이 없는 보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졌소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하겠소 꼬들꼬들하게 말린 나무를 습금만으로 간단하게 조리하는 보수 모든 음식이 이러하니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많은 양념을 첨가하게 한다 보수의 정성과 오랜 기다림 끝에 만들어진 명품 천국장의 맛 후세의 길이 남길 바랍니다 천국 한번 가보고 싶으면 될까? 상식 파괴 키네라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지니 선택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우와 오 작아 짱이야 네드마사지는 보너스 대한민국 보물창고 황동태는 개빨로 지금 출발합니다 보물섬 보물섬을 능가하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구창군 그 중에서도 드넓게 펼쳐진 갯발 드러나네요 이곳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람사르 숙지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숙지로 지정된 곳은 총 18곳 그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고창객관은 그 규모만큼이나 어마어마하고 진귀한 동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귀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는데요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아 조개 잡는 중이신가 봐요 양손으로 호미질 두어 버리면 조개가 둠뿅둥둥 새콤 내밀 맛조개가 있어 잡아 빼집니다 다들 조개 잡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요 호국 끓이면 저렇게 나오는 게 신기해요 빨리 닦아야 돼요 보이시나요? 단 10분 투자면 이 정도 수확은 기본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와 다른 환호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와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? 여기 금이 좀 나왔어요 반짝반짝 정말 황금길기를 캐신 게 맞는 건가요? 목걸이가 하나 찾아낸 거예요 여기에 많이 숨겨놓은 건가요? 네 많이 숨겨놨는데 이 많은 곳 중에 저희가 이걸 지금 찾은 거예요 어떠세요? 너무 좋아요 잘했어요